자, 126번 봅니다. 정의역이 20일 이상, 27일이아입니다. 이때 fx와 gx가 나왔어요. fx의 최대를 구하고 gx의 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형태를 잘 가야 되는 게 얘는 밑이 3분의 1이야. 0하고 1사이고 얘도 밑이 3분의 1이죠. 0하고 1사이야. 그럼 둘 다 감수함수냐? 그건 아닙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으로 넣어줘버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3이 되어버리죠. 얘는 증가함수라고 봐줘야 돼요. 결론, fx는 증가함수니까 fx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fx씨부터 적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넘어왔어요.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3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x제곱. 자, 이거의 최대값이죠. 얘의 최대값인데 증가함수의 최대값은 위에 나오는 x제곱도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맞지? 자, x제곱이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x에 27을 집어넣어야 돼요. 결론, f27은 밑을 3으로 하는 27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맛보입니다.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 그래서 얘는 6이 되어버려요. 맞죠? 자, 6. 그 다음, gx도 봅시다. gx는 일단 3분의 1이고 그냥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평행이동값은 중요하지 않고,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위에가 뭐가 됐을 때, 가장 클 때 최소로 맞죠? 그래서 gx는 밑을 3분의 1으로 가지는 x-18 더하기 2가 되고, 얘 f가 아니고 g죠? g27일 때 뭐가 돼요? g27일 때 우리는 최소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진수가 뭐할 때? 진수가 가장 클 때, 얘가 최대일 때 이놈이 뭐가 난다? 최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 지문하면, 얘는 로그, 27-28하면 9죠? 그리고 더하기 2입니다. 계산하면 얘는, 자, 9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바로 적어도 이해되죠?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해서 0 나온다. 최대한 최소값의 함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6 더하기 0 해서, 답은 6 이렇게 되죠? 자, 127번, 정의역이 1부터 5까지입니다. 이 때, 얘는 증가함수점이 밑이 2니까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자, 최대가 넣으려면 얘가 뭐가 된대요? 최대가 되는 거죠. 최소로 넣으려면 진수가 다시 작아지면 돼요. 결론적으로 5 지문을 하는 거죠. 자, 얘를 FS로 한다면, F5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8 빼기 1 되고, 얘는 3 빼기 2니까 2가 됩니다. 그다음 최소로 지문하면 1 지문하면 되죠. 그럼 F1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4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문제에서 이 두 발이 곱을 하래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야 돼요? 2가 되겠죠. 128번 봅시다. 128번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밑을 1분의 1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수함수입니다. 감수함수라는 거죠. 감수함수는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진수가 클 때, 최대치일 때, 전체가 최소.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라는 말은 진수는 가장 작아져야 돼요. 따라서, 최대값. 최대로 가졌으면, 이건 F5를 할게요. 뭐한다? 얘가 가장 작아질 때고, 이때 마이너스 20분으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20분으로 하면 식은 어떻게 되죠? 밑을 2분의 1로 가지고, 마이너스 20분으로 하면 1, 플러스 K. 그렇게 나옵니다. 진수가 1이면 뭐 나와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K고, 이 값이 1이에요. 결국, K값이 1인 것도 내가 알아냈어. 그럼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Fx라는 식은, 밑을 2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자, 이때 최소값과는,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진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직원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F1. 얘는, 밑을 2분의 1로 가지는 1직원으로 하면 로그 4, 더하기 2고, 얘는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1 해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 문제에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답은 1번입니다. 129번. 자, 함수가 나왔어요. 둘 다. 하나는 로그 함수가 하나는 2차 함수인데, 일때 F도트 Gx인데, 합성함수죠. G를 F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F도트 Gx의 식도를 정리하면, 얘는, 밑을 2분의 1로 가지고 진수가 되겠네요. x7-2x 플러스 3, 요렇게 나옵니다.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네요. 자, 다시 보는데, 얘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진수가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럼 얘 최소값부터 구하자. 자, x제곱-2x 플러스 3은 x-1의 제곱 플러스 2와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 그리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 얼마나 나온다? 2로 나왔죠. 결론, 아, 얘 최소는, 무엇이 보느라? 1집어넣을 때다. 그래서, 최소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얘는, 밑을 2분의 1로 하고, 최소는 1집어넣을 때 2가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때, 전체값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30번.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1부터 4까지. 이때, 이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자,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이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뭘로 본다? 우리는, 얘만 찾아보면 되죠. 자, 이놈이 뭐가 된대요? 최대가 된대요. 그래야, 전체 농구값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최대를 구해봅시다. 자, 얘는,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식으로 나와요. 자, 요 지점이 현재, x가 1일 때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1부터 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4일 때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 모양이기 때문에, 최대는 언제, x의 40으로 쓸까요? 여기 4 지분하면 8 나옵니다. 맞죠? 4 지분하면 16 빼기 16 더하기 8이니까. 그래서, 아, 이 값이 얼마구나? 최대일 때야 8이구나. 문제에서 x의 값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x의 값을 생리할게요. 따라와서, 이거의 답은, 요렇게 나와야 되죠. 자,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기 때문에,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 그래서, 13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1번. x가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 자, 이제 많이 보죠. 둘 다 양수라는 전제조건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러니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이용하겠구나 정도는 알아나야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 좀 봅시다. 밑을 상용하보네요. 로그3x와 로그y.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로그3xy죠. 이거의 뭘 구하라? 아,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전체가 커지려면,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결론, 3xy의 최대감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이다. 자, 산술기하 이용, 그대로 씁시다. x 플러스 3y라는 놈은, 2루트 3xy죠. 맞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200이거든. 그럼, 200은 2루트 3xy. 자, 이거 나누면 100루트 3xy. 결론적으로 3xy라는 것은 100의 제곱인 만이죠. 자, 결론. 아, 이거의 최대값은 만이다, 이 말이에요. 10의 4제곱이죠. 결론, 얘는 10의 4제곱이기 때문에, 다음은 4가 됩니다. 132번, 밑을 a로 하는 로그 x 플러스 1. 일단, 밑이 미지수로 나왔어요. 밑이 미지수로 나온다면, 밑이 0하고 1사일지, 또는 1보다 클지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죠. 일단, 일단 생각해보고, 그리고 얘들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되죠, 일단. y는 밑을 a로 가집니다. 얘들 둘이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어버렸죠. 자, 이거의 뭔데요? 최소값. e하면, 나 마이너스 1으로 나왔다. 근데, x에 대한 범위, 안 나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있죠, 지금. 왜? 진수조건 잡아야죠. 자, 진수조건 절대 까먹으면 안됩니다. 진수조건, x 플러스 1이 0보다 클어야 되죠. 그 다음에, 3-x도 0보다 클어야 되죠. 따라와서, x는 부족한 뭐보다 클어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클어야 되고, x는 부족한 뭐보다는,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범위 안에서만 풀 수 있는거야. 자, 일단 첫번째 봅시다. 밑, 그러니까 a값이 0하고 1살일 때 한번 봅시다. a가 0하고 1살이라면, 얘는 밑을 a로 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있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뭐가 되야돼요? 얘가 감소함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으로 나와라 하면,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진수는 무조건 뭐가 되야 되니까? 최대가 되죠. 맞죠?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플러스 3이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얘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지? 얘가 자기가 얼만데? 1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자하면 이렇게, 1자하면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 1하고 3까지의 거리가 둘 다 2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요 등급의 라인은 똑같죠? 자, 내가 구할 거는 최대값이에요. x1집으로 나오자. 1집으로는 얼마나? 4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은 바꾸니까, 아, 얘는, 빛을 a로 하는 4가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아, 이 말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였더니, 4가 됐다는 말이고요. 자, 마이너스 떼다보니까, 4분의 1 되죠. 아, a제곱이 4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얼마된다? 2분의 1이다. 왜? 문제에서 0하고 1살과 같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a가 하나 나왔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a값이 1보다 커요. 자, 1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미스를 a로 하는, 마이너스 x로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자, 이건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얘가 전체가 최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니 이상, 얘는 증가함수죠. 그럼 얘도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맞지? 자, 보미로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맞죠? 단, 얘가 최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일 때나, 3일 때. 자, 아무거나 제거합시다. 3집어놓으면 얼마 나옵니까? 3집어놓으면, 이거 2, 제거하면 4니까, 빵 나오죠? 따라와서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성김할 수가 없죠. 맞지? 0 나오면 성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아, A가 1보다 크어야 되는 조건인데, 맞죠? 얘가 0 나왔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전체 조건이 성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 성김 불과. 답은, 2분의 1이겠죠. 133번 봅니다. y는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x를 제거. 자,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치환해야 되겠죠. 선생님, 바로 치환해볼게요.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x를 내가 t라고 치환합시다. 자, 당연히 x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t의 값은 어떻게 나와요? t의 값은 모든 실수가 된다. t의 값은 범위는 없어요. 지금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고, 그럼 이 식 바꿔버릴게요. y는 t 제곱 되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e의 제곱입니다. 여기는 이 밑으로 나가면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8t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플러스입니다. 얘가, x가 4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자, 요거를 좀 바꿔 봅시다. 얘는, 내가 치환했으니까, x의 4분의 1 집어넣어요. x의 4분의 1 집어넣으면, t는 어떻게 돼요? 최소값 얼마나 나와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진단 말하고 똑같아요. 결론, t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가지고, 내가 식 조금 만들어 볼게요. 변형시키면, 실제로 얘는, y는,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처음에 준 식하고, 내가 구한 다 가지고 만든 식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럼, 얘 풀면, 이놈이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더하기 b랑, 얘랑 같다. 그럼, 여기 나오는 2분의 1랑, 여기 나오는 4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값은 얼마냐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겠기 때문에, 답은 6입니다. 6. 134번 봅시다. 일단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것 좀 쪼개 봅시다. 로우, 그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 다, 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 그 다음에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 빼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입니다. 자, 이거 풀면 되는데,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지금 얘가 1이죠. 그리고 얘는 2에요. 자, 이정도는 알고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면, 얘랑이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를 제곱한 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로그 x, 그 다음에 3 곱하면 플러스 2 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 귀찮으니까 치환합시다. 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를 t라 치환했어요. 당연히 t는 모든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이럴때, 어, 식 자체는요.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뭐 구하래? 최대 구하래요. 최대 구합시다. 마이너스 t 제곱, 요거 마이너스 t, 요거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정보하면, 4분의 1, 다시 빼기, 4분의 1, 더하기 2죠. 풀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죠. 맞지? 문제에서 원하는건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그래프만 안 그려봐도 되죠. 이차무수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전체 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래프고, 요 지점에서 최대다. 2분의 1일 때, 4분의 9로 나옵니다. 답은, 4분의 9. 35분의 9입니다. 또 나왔네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나오는건 뭐라 했다 이거? 뒤에꺼 안보고도 알아야되죠. 산술기화평균이죠. 그러면 산술기화 하나 적읍시다. 산술기화. 그럼 산술기화 쓰자 이만일 때, 일단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뭘 써야될지. 밑을 3으로 가시는 놈인데, 어? 로그끼리 더했어요. 로그끼리 더하면 곱해야돼요. 진수끼리. 곱합니다 차근차근. 자 일단 앞에 곱하면 xy, 뒤에꺼끼리 먼저 곱하면 xy분의 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4 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이놈의 최소값이에요. 자 얘 최소를 구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놈. 이놈도 뭐가 되야되요? 최소가 되죠. 자 얘가 최소가 되야되는데, 산술기화 써보면 뭐 나오겠죠. 자 xy사기 xy분의 4. 에 산술기화를 적어버리면, 2분의 4. 그러니까 요거 얼마? 4가 되죠. 문제에서 언급하는건, 이놈의 최소값 자체가 4이기 때문에, 아 얘는 다시 정리하면, 빛을 3으로 가지는 롱북 후가대로.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다. 그래서 135번은, 간단하게 풀이죠. 자 36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아까 0보다 클 때는 산술기화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푸냐? 얘도 마찬가지 산술기화입니까? 자 왜 그러냐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요. A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로그함수 자체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런식으로. 마치 증가죠. 증가인데, B는 우리 로그함수에서 x자리이기 때문에, 1, 0. 오른쪽에 있다는거죠.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미술 A로 하는 로그 B값은 양수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만 3가지일죠. 미술 B제곱으로 하는 로그 A도, 양수이다. 이 말이죠. 둘 다 양수란 말이에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통찰해서 산술기화를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시프트 좀 이쁘게 만듭시다. 미술 A로 하는 로그 B, 더하기. 저거 나가면, 2분 1이라 모르겠죠? 미술 B로 하는 로그 A, 자 요거 산술기화 쓴다. 산술기화 쓰면, 2,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알고 있던거,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이놈들이면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기 때문에, 맨을 들이가 루트 안에서 컵해지면요. 무조건 뭐 같나가요? 자꾸 안에 컵해지는 값이 1이에요. 1. 쟤를들이 컵해지면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 어때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2루트 2. 아니, 루트 2 나옵니까? 이해 됩니까? 아 그래서, 얘 최소가분은 얼마이다? 루트 2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에요. 이게 산술기화를 못 잡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됐죠? 요런 것도 연습해봐야되요. 자 137번. 저기 여기 1부터 1000까지입니다. 자 이럴때 y는 x에 4-log x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풀었겠지만, 미지수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로그를 양변에 취하라 했죠. 자, 어차피 그때 취할때도 요 밑에 있는 이 밑감 같게 만들어줘야 보기 편하다 했고, 얘가 지금 상용 로그에요. 그래서 내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자, 로그 y는 자, 로그 x에 4-log x. 자, 요거는 요거 앞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4-log x 그리고 로그 x 곱하기만 되겠죠. 자, 일단 아, 로그 y라는 놈이 이런 장르로 나오는데 자, 공통 보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하자. 로그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됐죠. 항상 치환하면 범위로 나와야 돼요. 자, x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그대로 1000 넣었을 때 그대로의 값이 나오죠. 자, 근데 t의 값은 1 집어넣으면 0 되죠. 1000 집어넣으면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됩니다. 자, 범위로 찾았어요. 문제 따라갑시다. 그래서 아, 선생님 얘는 로그 y는 얘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나갑니다. 다시 플러스 4 되죠.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이 얼마다? t가 2일 때 문제에서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러면 0이 이 정도 아, t가 0일 때가 이 정도 그러면 t가 3일 때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는 이것만 쳐다보는 거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제 금방 끝났죠. 최대값은 얼마되요? t가 2일 때 t가 2일 때 최대값은 얼마? 4죠. 그다음에 최소값은요. t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은 얼마되요? 0이죠. 됩니까? 자, 끝났네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어차피 우리가 뭐야? y 그럼 내가 이 식을 계속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은 쌤, 얘는 상용로구 y가 4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용로구 y가 0입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y값은 10의 4세범이죠.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y값은 10의 0승 그러니까 1이죠. 이때 이 두개 값을 포팔하였기 때문에 답은 나아내요. 다시 이게 치환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을 먼저 보았다면 로그 y값을 구한거야. y를 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4와 0이 답이 아니고 y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요까지는 이미 수학을 했던거고 치환을 치환이란다.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아넣으세요. 자, 138번 자, 문제보니까 똑같죠? 왜냐? 밑이 x고 지수 자리에도 지금 로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얘도 로그 치해줘야 되는데 아까 문제 37번 같은 문제는 상위 로그 치했죠. 근데 얘는 밑이 2가 깔려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치해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치해버리면 자, 로그 y는 얘는 밑이 2인 로그 16 y에 마이너스 u 플러스 밑이 2인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것 좀 끊어뜨립시다. 얘는 더하기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로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u 플러스 밑이 2인 로그 x의 세곱 에 로그 x 좋았어요. 이거 왜 y로 적었죠. 자, x입니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밑이 2인 로그 x가 많이 나온다. 또 치환합시다. 밑이 2인 로그 x를 t라고 합시다. 자, 근데 범위 항상 잡아줘야되죠. 범위가 1부터 4래요. 그러면 t의 값은 어차피 얘는 증가함수에요. 1 집어넣으면 0나오죠. 4 집어넣으면 2나오죠. 맞지? t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 식도 이제 좀 이쁘게 정리합시다. 얘는 2에 내재업이니까 4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인데 얘가 t고 얘는 3t죠. 3 내려가면 그러면 자, 한번 적어주고 갈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3t의 t죠. 그래서 풀게요.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얘 정리 계속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 맞죠? 자, 3에 t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하필이면 이전 이전이거든요. t가 1일 때 됐니? 최대한 최소값을 다 구하래요. 문제의 번비도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0이죠. 여기가 얼마야? 2죠. 뭐 어차피 여기다 해당되는 요 y 값은 같겠죠. 아무거나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볼게요. 내가 지금 정리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y라는 건 최대가 의 최대는 얼마 나옵니다. 2를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4 넣어죠. 아, 얘는 4다. 그 다음에 또 밑을 2로 하는 로그 y의 최소는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1 넣어. 이렇게 나온다. 끝났어요. 맞죠? 요거 정리합시다. 얘는 얘가 4라는 말은 y는 2의 4제곱이란 말이고 얘는 y의 2의 1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16이고 얘는 2에요. 문제에서 이 최대한 최소값을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8이다.